화양아원 뭐야? 뭐야? 올라가는데 버스는 진짜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오지처럼 생기는 처음 봤어요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데? 우리 다 큰일났어 설마 여기겠어 설마 그곳이겠어 영봇 엔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설마 야외겠어요. 여기 연못이 얼었어요. 이러면 병원빈 다 쓰겠네. 진짜. 망했다. 이거 무조건 야외다. 나 걸리면 나 큰일 났다. 안 그래도 나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냥 있어도 몸이 너무 춥고 오드로드 떨리고 이러는데 최대의 한파래요. 역대 최고의 한파. 참 신은 데블스 편인가봐요. 날씨까지 악마같이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아 이게 뭐야. 웰컴 투 용마렛. 최강 기운 마이너스 22.3도.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너무 이기적이지만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. 후연이완. 후연이완. 웰컴 투 헬. 용마헬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저희 한예진 팀에 용마헬에서 촬영하게 될 모델은요. 이의수 김생경. 제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.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고.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. 응. 아아하고 슬퍼. 아! 아아! 슬퍼. 아! 아. 뻥 저어. 으아! 진영아. 오, 예쁘다. 두 명이 있나요? 응. 아까 헤이 있을 때 찍지?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 거야? 가자!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죠. 근데 민소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. 심지어 암홀도 굉장히 많이 파였어요. 다행히 코토 실장님이 히터를 틀어주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. 얘가 완전히 고장이 확 나버려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분명 바람은 부니까 뭔가 머리도 날리고 되게 드라마틱해지긴 하는데 내 발은 사라질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. 왜 이렇게 잡고 있어요? 정신을 못 차리게 잡고 있어요. 정신을 못 차리게 잡고 있어요. 정신을 못 차리게 잡고 있어요.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봄은 또 너무 차갑고 오늘 같은 그 추운 날씨에 옷을 먼저 벗겠다고 하는 거는 이기겠다. 그 열정 하나죠. 두 번째 장소죠. 폐지된 놀이공원이었고요. 엄청난 추위를 견뎌냐며 화보 촬영한 곳이에요. 저 날 정말 어마어마하게 춥지 않았습니까? 어땠나요? 본인이 당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죽었구나. 그날이 하필 올해 들어 제일 추웠던 날이었거든요. 제일 추웠던 날이죠.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. 너무 추웠나 보다. 아니면 심지어 저 회전목마가 돌고 있는 데 찍었나 이런 판타지가 생겨질 정도로 한이발 음악이 들리죠. 그러니까요. 그걸 연출을 순간적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둘의 위치도 지금 너무 틀리잖아요. 근데 시선이 다 가요. 얘가 낫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죠. 저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사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모니터도 중간중간 계속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기대한 만큼 잘 나와줘서 만족스럽습니다. 의수군과 진경량의 조합이었습니다. 사실 이번 촬영은 좀 집중력이 제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랬나요?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있었고 진경이를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서 의수씨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아 비판을 해줬어요. 너무 정확했어요. 그래서 진경이가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계속 피콧을 만들었어요. 저 때문에 우리 팀 영향이 있겠죠. 파이널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했던 게 정말 팀한테 너무 미안해요. 사실 정말로. 참고로. 참고로. 참고로.